자 시작하겠습니다. 제82회구요. 여기에 P가 들어옵니다. 다음 것이 부정적 라면 구조처입니다. 이때 기둥 강성을 스프링으로 변환하여 지점의 수평 반려 분담률을 단계별로 도시가하여 구하고 B점의 수평 번위를 구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자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강성입니다. 첫번째 강성 경계 및 적합 조건입니다. 세타 B 자 B C D E F G 는 제로입니다. B C D 세타 E 세타 F 세타 G 세타 G 는 제로 하지만 자 여기서 한 번 도시까지 켤께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에 P가 주어졌을 때 A B B C D E F G가 있을 때 변형이 생기겠죠 자 자 이거는 이렇게 생깁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나설이겠죠 그러면 여기는 델타 1이 되구요 이까지도 델타 1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델타 3이 되고 델타 3이 되고 델타 3이 되고 델타 3이 되고 그럼 여기는 델타 3이 되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델타2 따라서 델타2는 델타1 마이너스 델타3이죠. 이거를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1번 그리고 2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H 여기도 HA가 생길 것이고 HE가 생길 것이며 HG가 생길 것입니다. 따라서 미지수는 두 개가 나오겠죠. 두 번째 강생입니다. Mab는 L분의 2Ei의 2세타 A 플러스 세타 B 마이너스 3L분의 델타는 2H분의 즉, 2H분의 2Ei의 2I 2세타 A 마이너스 3 2H의 델타1 은 제로 따라서 따라서 Mab는 3분의 3 H 델타1이 됩니다. MbA는 2H 2H 2E의 2E의 2I 세타 A 마이너스 3 2H 델타1이면 자 여기에 이게 아니다. 여기서 세타 A가 이게 나왔죠. 그러면 H분의 2Ei 4분의 3 H 델타1 마이너스 2분의 3 H 델타1 마이너스 4H 제곱 6Ei의 델타1 이 됩니다. HA는 마이너스 2H Mab 플러스 Mba 는 마이너스 2H 마이너스 4H 제곱 6Ei 델타1 는 4H 3 3 3 2I 델타1 방향 오른쪽 따라서 K AB 는 4H 3 3 2I 가 됩니다. md t dc mcd h ee 3 h d e 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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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또한 MED는 MDE는 MGF MFG는 마이너스 H제곱 6EI에 3 따라서 HD는 마이너스 H분의 MDC 플러스 MCD 는 H분의 마이너스 H제곱 6EI 2 곱하기 2 는 H의 3성 12EI의 DELTA2 여기서 HE는 HG는 H의 3성 12EI의 3성 따라서 KCD는 KDE는 KFG는 H의 3성 12EI가 됩니다 지금 경계조건 그 다음에 강성에 대해서 이렇게 구해보았구요 한번 또 계속 복습합시다 두번째 이제 자유 물체로에서 수평역면 표현합니다 잘랐죠 앞에서 1번 잘랐습니다 A B C D 1등 HA HD P KAB KCD 또 2-2번입니다 이거는 A B C D E F G 1등 P가 들어왔죠 그러면 HA HE HG K AB KCD KDE KFG 이렇게 잘랐죠 2번 따라서 청방정식은 시그마 FX는 0 오른쪽에는 P죠 마이너스 HA 마이너스 HD는 0 따라서 4분의 4H 3성 3-2i의 델타1 플러스 H3성 12-2i의 델타2는 P 맞죠 이 델타2는 델타1 마이너스 델타1 이걸 플러스 쓰면 12.75 델타1 마이너스 12 델타3 2i의 H3성 P 첫번째 식입니다 또 이제 여기서 1번식이고 2번식에서 시그마 FX는 0입니다 P 마이너스 HA 마이너스 HE 마이너스 HG는 0 따라서 4H3성 3EI의 플러스 H3성 12EI의 3성 곱하기 2 P 따라서 0.75 마이너스 플러스 24 3 2I의 H3성 P 네번째 미지수 미지수 산정입니다 이거 플러스 1은 2I분의 0.1143 삼성 P 3은 2I분의 0.0381 H3성 P 1은 1-3 이죠 2I분의 0.0762 H3성 P 자유무체도 청방정식 미지수 어렵습니다 이 문제가 그래서 B중에 수평변위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B점의 수평변위리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꼼꼼히 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6월 11일 안병희 였습니다 더 베스트 5월 나티 한번만에 끝나는 거 없습니다 계속 하셔야 되요